저기 저 왕초보인데요 템 좀 주실뿐 템 좀 주실뿐 저기요 네 말 땡 아니 게임인데도 그걸 아세요? 진짜 현실에서도 거짓인가? 정말 어이없다 난 거지가 정말 싫어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형 정말 여기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니까? 아이고 난 우리 집에 돈 많은데 뭐 먹을 거라도 드려요? 저기요 이 사람이 저 괴롭히는데 저 거지 아닌데 실제로도 거지라고 놀려요 도와주세요 아 그렇구나 아 맞다 나 할 일 있었는데 이 거지가 누가 도와줄 줄 알고 거지면 거지답게 그냥 거지처럼 살아야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세요? 그런 거 아닌데 거기서 거지야 정말 그렇게 생긴 것도 거지여서 그런가? 진짜 거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겼더라 파란색 티셔츠에 검은색 옷에 밑에는 골덴바지 맨날 거지들은 이렇게 입더라 저 실제로는 부자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너 티셔츠 현실에서도 파란 오토바이잖아요 이 거지야 팻말 좀 구글 좀 하지 마세요 이 거지야 저기요 아까부터 듣자 듣자 하니까 사람한테 자꾸 거지야 거지야 이러면 좋아요? 그렇게 게임하면 좋냐고요 실제로도 인성이 그런가봐요 당신은 뭐예요? 저는 거지랑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자꾸 거지거지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거지라도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권 모독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요? 저요? 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요? 저한테도 거지라고 해보시죠 저한테도 거지라고 막 놀려보세요 명예로우시네요 다음에 두고보자 거기서 안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콘텐츠 실험카메라입니다 자 오늘 공개서버에 가서 거지라고 심하게 무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공개서버에서 여러분들은 거지를 도와줄까요? 안 도와줄까요? 거기서 바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따뜻할까? 이게 뭐 오늘 처음하는 땡 펫 주실분 오늘 처음하는 땡 펫 주실분 맞아 왜요? 우리는 오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 저기요 지수님 따라와요 이러는데 뭐야? 잠깐 갔다와 볼게요. 네 갔다와 보세요. 뭐죠? 어 이분이 차에 따라왔는데? 어 이분이 도와주신다 뭔지 몰라도 와 데려다 준다. 세상은 따뜻한가요 아직? 아이고 이렇게 물어봅시다. 일로 와봐요. 네. 저런 개념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지 마세요. 쿵쿠르 삐뽕뽕. 바보... 찌질이 아 찌질이들이랑 아... 와... 도와준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저 집이 정말 가난해요. 어? 그래서 더 타격이 컸네요. 개념 없이 어디 지수님한테 까불어? 와 너무 착하다. 감동이다. 나 좀 감동 먹은 듯. 아 진짜로. 아니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데? 이거 가져요. 아무튼 나 템 주나봐. 야야야. 리아야 빨리 와봐. 이쪽으로 이 집으로 와. 끝에 있는 집이야.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거 빠른 자동차... 뭐야. 아 이렇게 하면 너무 티나져. 어 뭐야. 저기... 여기 계셨네. 하하하하하하하하 저 가... 거지 아니... 아니... 그지 아니라고요. 뭐야 키키. 지수님 거지잖아요. 키키. 님 친추 끊어요. 네 저분이 친추 걸어서... 지금 끊을게요. 아 이분이 가족으로 초대해서 해줬어. 지수님 왜 그지인 줄 아세요? 키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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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람이 괴롭혀요. 어! 문 잠갔다. 와 문 잠갔다. 와! 지켜졌어. 가족으로 초대한 다음에 문도 잠가버리고 수지가 왔다. 그리고 수지가. 니가 거지야 이 쌉 거지야. 됐어요. 아 저 벗은 모자이크로... 어우. 너무 착하시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으으. 저 상처받아서 입양 처불래요. 이렇게 해보자 한 번 너무 재밌고 은근 잔인한 이념 헐 이런다 너무 재밌잖아 아니에요 그래도 자동차는 감사합니다 자동차 주셨거든 이분이 한번 보죠 오 좋은 건데 돌려주면 안 될까요? 그래 돌려주죠 돌려주고 자 이분한테 그냥 아이템 주기로 아이템 주기로 해서 돌려주고요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하네요 저 가볼게요 네 돌려드렸고요 5 구독. 오늘 처음 봤는데 폐주실 분. 왔다. 냉. 네. 네에. 넓. 어? 과연 사람들이 도와주실 것인지? 안 도와주실 건지? 오 좀 말이 심한 것 같은데요? 이 현실에도 간장 비워먹죠?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 개꿀맛인데요? 개꿀맛인데? 거기다 참기름에다가 계란까지 있으면 완전 맛있거든요? 웃는다! 이건 뿜었대! 그래서 가정에 대한 욕은 하지 말자 오오오오오 이 뭔데요? 어? 이분이 저희 집에 오라는데 또? 일단 이분이 따라오라니까 가볼게요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팩트 말하는 건 맞지만 놀리지는 맙시다 아 웃기다 기분 안 좋잖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지 그지니까 놀리죠 어 이분은 도와드리려고 그랬대 아 도와드리려고 만약 입장받고 생각하면 와 님이 거지인데 전 그지니까 기분 더러워하니까 기분 좋은데요? 진짜 웃기다 너무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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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듀케이션을 잘못 배우신 것 같은데요 영어로 오오오오 좋아요 도망쳐서 한번 구석에 앉아 봅시다 이렇게 어 수리님이 날 봤어 조금 더x2 알 Dart 우러들 몰린 것 봐 지켜 주려고 와 audience 세상은 아직 따뜻한건가? 지수님이 저 집 가실래요? 제가 도와드릴게요 ważneleye 가볼까요 한 번? 이 나쁜놈들아! 지수님 건들지 말라고! 쪼끈났다! 쪼끈났다! 사막용으로 저한테 줬어요 가져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아 밖에서 영진이가 저 괴롭혀요! 아 여기까지 앉으셔도 되는데 저 그냥 저 그냥 입양NER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여러분들 세상은 너무 따뜻한 것 같습니다. 무시당하면 또 지켜주고요.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오늘의 사회 실험! 정말 세상은 따뜻했다. 나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분처럼 용서치 않았다. 영준아 영준아를 부르면서 화내고 있는 모습. 세상에 있는 모든 영준이에게 미안합니다. 그러게 그러게. 이름 좀 없앨만한 걸로 할걸. 어쨌든 여러분들 몰래카메라였고 실험카메라였습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어쨌든 세상은 너무 따뜻하고 오늘 감동받고 갑니다. 너무나 재밌었고.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또 콘텐츠로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! 안녕! 님 이거 몰카임. 네, 유튜버. 아저씨 깜짝 놀랐네. 야, 거지야! 진정하, 샘. 영준이 욕한 거 죄송합니다. 괜찮, 괜찮. 네가 무슨 유튜버야. 구독자 10명은 되냐? 80만명인데? 많다. 뭐래? 키키키키키키키키. 이거 쿠키영상으로 씁시다. 이것도 쿠키영상으로 넣어주세요. 그럼 빠빠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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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.